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영화 속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이 나타납니다. 양철 지붕 밑에는 이소령이 자리를 잡았고 모퉁이를 따라서는 아기 공룡 둘리와 미래소년 코난이 인사를 건넙니다. 전공 살려가지고 제 그림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고 이런 낙후된 마을 와가지고 분위기도 좀 바꿔보자. 지역에 뜻이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. 낙후된 마을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900명이 참여해 인기 캐릭터와 사물 등 1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.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가장 긴 4km 구간에 전체 200점을 완성하고 카페와 공방도 만들어 벽화 마을을 복화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 주민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갖고 가는 시골 마을이 화사한 예술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